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과하게 다른 여타의 글로벌 증시보다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다시 한번 하루만에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급락의 짝지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급등이라고 했죠. 급등의 짝지는 급락이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습니다.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포크와 나이프가 또 짝이죠. 이런 것처럼 밥과 국이 붙어당기는 그런 부분처럼 급락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급등이 온다.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내면서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큰 부분의 상승을 나타냈었고 환율도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1213원 99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다 상승으로 돌았었는데 간밤에 미국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겠고요. 우리가 전일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빠져가지고 백만원 또는 천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입장은 천만원 백만원 정도 수준 우습게 생각하겠죠. 이런 단위가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에 대한 손해가 납니다. 우리도 급하지만 우리보다 더욱더 급한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 이런 메이저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제 급한 놈이 답답한 거거든요. 답답한 놈이 급해집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다가 오전장에서 올라올 듯 빠질 듯 올라올 듯 빠질 듯 할 때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얘기하셨는데 오늘 당장 그때 답변을 드렸던 것이 오늘 당장 산다면 오늘 여기서 반등을 곧장 묶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라갈지 빠질지 모른다. 아침에는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요일날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 금요일보다 금요일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일부 이익신을 했다면 지금은 화요일 오늘은 더 많이 빠졌다. 어제 월요일날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더 많이 빠졌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냐 오늘 이 자리는 오늘 당장 안 오르더라도 결국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만에 근데 그 예상을 뒤엎고 크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양시장이. 근데 사실 이 양시장이 오늘 급등을 할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대신에 지금 자리는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자리는. 왜냐하면 다들 빠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전일 같은 경우에 증권사가 상당히 바빴다 하죠. 그냥 신규 계좌를 또 만드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주식 또는 부동산 암호화폐는 그거는 정말 일부고 대부분 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뭐 상가, 건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나 건물은 좀 더 가격이 좀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쪼은다는 것은 결국 그에 따른 자금이 일부가 주식시에 넘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개인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추세 안에서는 주식은 여전히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주식을 떠날 때가 아니고 시장에 남아서 역사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역사를 써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주도주 다시 보기 시세적 흐름을 읽어내자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산주가 계속 오른 적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그림 잠깐 보시면 뉴욕 엠파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입니다. 사실 이제 뉴욕주가 다른 여타의 주들보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했고 그렇다 보니까 환자수도 많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영선을 중심으로 영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 미만일 때는 경기 수준이 하락세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영 위로는 경기 수준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뉴욕주 엠파이 스테이트 지수였어요. 제조업 지수.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반등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예상치가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였는데 실제로는 78을 기록했고 이번에는 예측치가 27.5였습니다. 근데 0.2 거의 지금 보합권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는 V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V자 반등이 나타났다. 근데 특히 뉴욕주는 경제활동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은 아 이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미국 시장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에서 또 연준의 긍정적인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섞이면서 아시아 정시를 상승 탄력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검토하겠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비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기는 여야 상관없이 계속적인 이런 뭐랄까? 인프라를 해야 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든가 하냐 분명히 부작용이 있겠죠. 일단 그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금 당장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치면 다시 주워 닿으면 되거든요. 한데 모자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휘청거렸을 때 미국은 안 되겠다. 더욱더 돈으로 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더 풀자. 돈을 더 풀자. 이대로 되면 안 돼. 중국은 쪄. 중국도 돈을 더 풀고 미국도 돈을 더 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때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지금 발생하는 거 아닌가 라고 추정을 해보고 일단은 미국에 대한 이런 경기부양책적인 움직임은 국내 정시에도 호재로 여겨지면서 상승마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미국장이 저렇게 좋고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장을 봤을 때 했던 얘기가 보십시오. 이 포인트 안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대응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발굴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군가가 적극적인 매수 주체를 같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시장이 빠지면 우리보다 더욱더 급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게 우리 예상 건 맞았는데 문제는 국내 정신은 더욱더 어렵죠. 미국 정신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원 얘기를 했을 때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신은 어려워요. 그만큼 머리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우리나라 정신으로 한번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더 보신다면 자, 왜 5G 얘기를 꺼냈느냐 자, 우리가 오늘 당장 어떤 곳이 오를 줄 알기 어렵고 내일 당장 어떤 곳이 오를 줄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관심 종목을 3개씩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이것이 당일날 급등할 때도 있죠. 대부분의 그렇지만 또 어떤 종목분들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움직일 때가 또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런 종목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 것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트렌드 시장의 업황에 대한 변화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안에서에 대한 종목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5G 전쟁 뮤지컬 모차르트도 AR로 본다 자,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을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동통신사들이 5G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 자,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등의 실감형 콘텐츠가 이목을 끌고 있다. 자, 그러나 5G가 이동통신사대보다 훨씬 큰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이 위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5G를 설명해 드렸던 권역은 그대로입니다. 고광대역 서비스 고광대역 서비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고 자, 초조지연성 뭡니까? 지연되지 않느냐 한다. 응답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자, 대량 연결은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것들 몇 개만 꼽더라도 느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을 연결하더라도 끊김이 없다. 자, 그러면 이런 5G가 언택트 사회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5G가 업황이 죽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치료제 관련 이슈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까?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아, 우리 안 할래. 포기. 그렇게 할까? 그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트렌드를 잡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잡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그냥 단기간에 뭐랄까? 이제 조금 흔들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급등을 했다면 또 급락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세가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낸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15대 품목에 대한 수출 시장 전망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수출 지표를 보셨고 수치를 같이 보셨죠. 오늘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치인데 바이오헬스, 2차전지, 반도체, 컴퓨터, 무슨통신, 무슨통신까지 이게 우리가 ICT 이런 분야가 되겠죠. 컴퓨터가 IT와 ICT 이런 분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다섯가지를 나는 하나도 안 들고 있다. 난 여기 위에 다섯가지를 하나도 안 들고 있다. 그런 분은 방송 안 보시고 계시겠죠.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 중에서 한 개 이상은 반드시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택도 없이 밑에 거 들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뜨끔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탑다운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업황이 먼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헬스 2차전지 반도체 컴퓨터 부선통신 관련 IM이죠. 스마트폰이잖아요. 이런 업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석유화, 섬유, 석유제품, 일반 기계, 철감 과연 이것들이 옛날만큼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야 되죠. 우리가 옛날에 석유화학 업종이 대박을 칠 때 나일론이 처음에 중국에서 대박 칠 때 유가가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한 군데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계나 철감 업종이 엄청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미국에서의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런 것들이 간접적인 수혜는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혜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차라리 북한 개발 요소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 흐름 자체를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이오헤스도 없고 2차전지도 없고 반도체도 없고 컴퓨터 관련 기업도 없고 무슨 통신도 없다. 주식화가 많아요.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본인만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다시 오늘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시장에서만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만 움직임을 보더라도 보십시오. 어때요? 5G 올랐고 2차전지 수소차 올랐고 2차전지 올랐고 그렇죠? 지하, 바이오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움직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이왕 본 김에 또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방산주와 그리고 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 관련주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방산주도 올랐지만 방산주도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철도 관련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일단은 마지막까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니만이 연기가 났니만이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럼 우리가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끊지 말자. 그래도 끝까지 저희 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김정은 위원장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 봐야 되는 것이 방산주가 이렇게 꾸준하게 연속적인 상승을 보인 적이 있었는가? 있었는가? 그건 아니었거든요. 상승을 하고 옆으로 조금 쉬다가 상승하고 또다시 쉬다가 상승하고 올랐다가 또다시 쉬다가 이런 것들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는 텀이 조금 길었고 그 다음에 텀이 좀 더 길고 요번이 좀 더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죠. 여기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방산주가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아직까지 시세는 남아있다. 다만 이틀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물량이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경엽주는 왜 올랐습니까? 경엽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낙폭이 상당히 컸죠. 그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른 여태 종목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투자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는 투자가 그렇고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때는 추세적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반등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북주 경엽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사지 말자. 우리가 오늘도 보셨고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고 김여정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고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돈을 이런 투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에 이런 경엽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라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메가트렌드를 갖춰져 있는 그런 산업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지만 주식으로는 큰 돈을 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큰 돈을 못 버는데요. 당연하죠. 하지만 사람은 항상 꾸준히 진행을 해줘야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북주까지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북주가 오늘 상승에 대해 큰 의미를 두기 조금 힘들고 좀 더 추세적 우려지기 위해서는 한 번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이대로 끝내기는 힘들다. 좀 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내일장 관심주 일단 한국의 컴퓨터 인크로스 바이오톡스택 인데요. 한국의 컴퓨터 요시간에 이제 세번째 얘기하는데 자 오늘 또 반등을 또다시 한번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14% 지금 급등 양산이 나타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중에서 안오른 기업이에요. 그정도로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고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을 캐시카우을 형성하고 있고 신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클라우드 서비스 라든지 신규 소프트웨어 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이라든지 인베드 소프트웨어 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엮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하다고 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거래량을 붙여 올릴 때 보면 거래량 없이 많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붙였던 이게 바닥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다 옆으로 붙여서 올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더 상승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번째로 잉크로스 인데요. 잉크로스가 노태우 장남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서 비자금 관련된 부분 연료가 되면서 검찰 조사 있었고 거기 이후에 주가 급락 하고 다시 한 번 들어올린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어드레스블 TV 관련 그리고 T-MAP SKT 관련된 업체 구역 최근에 이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신고가를 한번 찍지 않을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이오톡스텍 인데요. 톡스텝 바이오톡스텍 바이오톡스텝 같은 경우에 ALCR 관련주 우리가 6월 22일부터 또다시 화상으로 진행되는 부분 연결되어 있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거기에서 초록을 등재를 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바이오 USA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성을 지금 인정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 업체입니다. 임상 승인 시험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검사하는 역할을 많이 해요. 요기업이랑 또 하단에 있는 캐몬하고 이 두가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적인 움직임과 시가총액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바이오톡스텍이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캐몬은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적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정도 시가총액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오톡스텍에 좀 더 무게를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다같이 보셨습니다. 시장이 사실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아침에 8시 반에서 10시 늦어지면 10시 50분 10시 반 정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빠지면 첨연에서 하다가 그로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조바심증 조바신병 이라고 채팅창에 팍 올라옵니다. 어떡해 어떡해 매수값까지 내려와서 어떡해 그런데 반대로 막 오르면 또 채팅창에 난리가 납니다. 지금이라고 사야 될까 좀 놓쳤는데 어떡하죠 지금이라고 할까요 너무 일일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던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하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은 언제나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격을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TV 7중화 100% 돌파한 전문가 5월 달에 좋은 수익 기록 했었는데 내일부터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메가 트렌드 교육이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 이걸 통해 다시 보기에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녹화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경상수지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섹터군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실적이 우수해한 부분은 배신하지 않는다. 앞으로 트렌드는 또다시 반도체가 자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차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홀로서기 3종세트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급등하는 종목은 반드시 이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까지 제가 직접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패턴이니까요. 참고하셔서 기법까지 말씀드리니까 많은 신청 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할인된 가격 만나볼 수 있구요.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까 교육도 많이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